오늘은 올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2022년 IT 10대 키워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 ICT 10대 이슈 자료를 바탕으로 제 생각을 곁들여 제작하였습니다. 메타버스, 디지털 신대륙을 개척하다. 여기저기 메타버스, 메타버스 난리도 아니죠? 메타버스란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연결된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메트릭스, 흑역사의 산실, 싸이월드 모두 메타버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는 20년 전부터 있었는데 갑자기 왜 메타버스가 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IT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비대면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는 갑자기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리니까 핫해지고 돈이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랑 같이 알아야 할 기술은 바로 NFT인데 메타버스 안에서 생태계를 꾸리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NFT는 제가 따로 링크를 달아둘 테니 시간될 때 보시면 좋습니다. 네트워크, 5G 이유를 준비하다. 네트워크는 이전부터 제조사나 국가 간 보이지 않는 기술 주도권 싸움이 심했습니다. 4G, 5G에서 G가 제너레이션의 약자인데 학회 같은 곳에서 5G 기술은 A입니다. 같이 개발합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국이나 제조사에서 각자가 생각하는 5G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들 중 하나가 앞으로의 5G는 ABC사에서 개발한 A입니다. 라고 채택되는 방식입니다. 통신 표준으로 채택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보통 통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면서 기지국 장비도 그에 맞게 설계하고 최적화하는데 자기 기술을 채택받지 못한 곳은 그때부터 부랴부랴 채택된 기술을 적용하기 바쁩니다. 통신 쪽은 특히 최초라는 타이틀이 중요한데 출발 선상이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주변 국가 간 기술 협약을 통해 자기 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6G 기술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인공지능, 사람 수준으로 무한 진화한다. 약 2032년에 사람 내와 동일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개발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전문화, 보편화되면서 우리 일상에서 많이 선보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으로 코딩을 안 배운 사람도 코드가 없는 개발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998년 데뷔한 사이버 가수 아담,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와 같은 디지털 휴먼이 대종화될 것이고 심지어 누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디지털 휴먼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가상 인물인지 구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디지털, 이제는 우주다. 위성을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위성 사진을 이용해 도로의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경로를 탐색한다든지 위성 통신을 이용해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에도 위성을 통신에 이용할 경우 지연은 0.025초로, 이는 LTE 0.02초와 비슷합니다. 위성 통신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 가서 단말이나 유심을 바꾸지 않아도 통신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위성을 쏘아올리는 초기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이 비싸 상용화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단가가 낮아진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우주기술과 디지털이 점차 결합되면서 신소재, 연료, 관측, 국방, 초신뢰반도체, 6G 등의 기술이 같이 발전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탈중앙으로 초연결을 가속화하다 기존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문제, 거리에 따른 물리적 지연, 컴퓨팅 속도 등의 문제들이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산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분산 클라우드란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아닌 서비스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곳의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분산 클라우드를 통해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오고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분산 클라우드를 타 기업, 기관, 시설 등과 나눠 쓴다면 데이터 센터를 중축해야 하는 고정 비용이 줄어들어 기업 입장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단순히 인터넷이 서로 연결해준 것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엣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으로 연결의 시대에서 지능의 시대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주먼 증강, 로봇 사피엔스가 온다. 1971년 일본 와세다대 와봇에서 2022년 출시될 테슬라보까지 인간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드라마틱하게 발전했습니다. 모라벨의 역설이라고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라벨의 역설이 깨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로봇의 DNA가 합쳐진 것처럼 로봇이 인간처럼 생각하고 추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슈먼 증강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드래곤볼에서 베지터가 쓰고 나오던 스카우터를 아시나요? 이와 비슷한 애플 AR 글래스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은 가정용 로봇을 출시할 예정이고 현대차 그룹은 인수한 보스턴 다이네믹스의 기술력을 이용해 물류창고 자동화나 로봇계를 투입해 공장 보안을 높인다고 합니다. 모빌리티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모빌리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 대비 반응이 빠르고 만개의 부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는 첨단 기능이 결집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2021년은 레벨3 조건부 자율자동차가 최초로 출시된 해였죠. 이제 레벨3를 넘어온 완전자율주행인 레벨5를 향해 기업들은 레이스 중입니다. 완전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과 신뢰성, 혹시 모를 사고에서의 책임 소재 등이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SG, 디지털로 해결한다. 비약적인 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문제들과 기업들의 책임이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ESG란 환경, 사회, 그리고 의사결정 3개의 단어 앞자리를 따온 말인데 기업이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선 환경과 사회를 해치는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공룡 IT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나 컴퓨팅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화석연료들, 즉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데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력 생산 분배를 인공지능에 맡긴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네이버의 경우 세종 IDC 면적의 72%를 조경으로 2022년 12월 중공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책임을 갖고 사회적 윤리 준수, 데이터 프라이버시 존중, 낙후 지역 무료 와이파이 제공이나 IT 무상 교육 등 디지털 포용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혁신과 상생의 시험대에 오르다 플랫폼 기업들은 선점 효과로 압도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130억, 애플은 814억 달러, 국내에서도 네이버 1조 6635억, 카카오 1조 3522억 등 많은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이면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반독점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나 구글의 인앱 결제 강요,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전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지만 플랫폼의 소비자나 중간 유통자와의 상생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기술 패권, 글로벌 경제 지도를 재편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됐습니다. 무역 이득을 위해 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탈세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탈세계화는 곧 기술 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고 기술 패권을 놓치게 될 수 있죠. 이런 우려 속에 각국은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방국을 상대로 한 글로벌 공급망 베타적 밸류체인을 공고화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강화를 통해 독자적 공급망과 생태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중국으로 공급망과 생태계의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 신기술 식수지나 양자통신 등에 대한 전략적 협력 투자를 통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 핵심 부품 기술 자립 등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가지 키워드 어떻게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IT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